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해볼거는 요 물고기에요 이름 읽기도 힘들어요 이게 시팍티누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 시팍티누스를 할건데 요 놈이 턱이 턱힘이 그렇게 세다고 게임 개발사에서도 고대 물고기 중에 정말 강력한 놈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가격이 300원 일단 비버스를 한번 키워볼게요 시팍티누스를 위하여 가슷! 갑시다 여러분들 시팍티누스 야 물고기 생긴데 타노스급 근데 그거 인정할게 타노스 닮았어 진짜 이름 진짜 뭐라고? 이름이 뭐야? 크시팍티누스라고? 이게 뭐 어디를 봐서 크시팍인데 X 아이가 어디서 크시팍이 나올 수가 있어 그냥 C팍이지 갈게 오 야 이거 얘는 얘는 공중에서 공중에서 잠수해버리는데요? 야 이렇게 등치가 큰 놈이 개가 나오는 이 해안지대에서 생성된다는 말은 거의 사기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얘 특징이 뭐냐면 수영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허라라라라라 몸집에 비해서 빨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제속도가 빠른건 아니고 몸집에 비해서 빠르다 제가 사냥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느정도 레벨이 있는 놈 이거 이크티오사우루스 요 놈은 기본적으로 성체가 힘이 센데 내가 물어버림 야 한방에 126? 레벨 1인데 126? 야 한방에 126 이건 어마어마한거에요 제가 지금까지 피덴 그로우 해보면서 레벨 1의 첫 데미지가 이렇게 높은 물고기는 해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건 진짜 역대급이네요 이게 레벨이 한 30정도만 돼도 메갈로존하고 향료 유형하고 다 쓸어먹겠는데 지금? 제가 일단 상호존에서 상호조 먹어볼게 자 일로와라 이놈아 일로와라 한방일줄 알았어 웬만한거 한방 입구컷입니다 지금 참치 요것도 한방 와 근데 얘들이 지금 안좋은게 깽모드가 있어 등치도 큰데 깽이 있어가지고 같이 다닌단 말이야 거의 이거 바다의 깡패 수준이라고 보면 돼 가시 다녀볼게요 지금 먹이는 스틸 당할 수 있지만 진짜 얘들하고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금 이거 모사랑 내가 싸우면 얘들 도와줄거거든 봐봐 뒤에 쫓아오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마리 이거 뭐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무법자네요 얘들 끌고 다니면서 그냥 한방에 쑥 순해공룬 돌면은 순삭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메갈로돈 한번 붙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마리가 메갈로돈 바로 싸우면 누가 될까 지금 레벨 1입니다 자 메갈로돈 가기 전에 제가 일단 백상아리에 붙어가자 원래 계획은 계속해서 바뀌는거에요 백상아리 한번 갈게 자 첫 몸빵만 버텨주면 돼 다섯마리가 백상아리한테 다고리 치면 어떻게 될까 레벨 1인데 가다가 입 벌려서 물어버리기 버텨 버텨 야 뜯어 얘들아 뜯어 야 얘들아 입구컷 한방인데 애들이 몸빵이 약해 몸빵이 몸빵이 약하네요 여러분들 역시 백상아리는 백상아리야 괜히 백상아리가 아니야 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중에 가장 무서워하는게 백상아리거든요 나 백상아리의 그 눈이 무서워 어릴때 조스 영화를 너무 충격적으로 봤고 그래서 백상아리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한데 이 PD&그로우에서 마저도 저의 이 공포를 자 이정도면 저 고대어를 먹을 수 있을까 둠클레어 투스랑 1대1로 다이다이하면 이길 수 있을까 참을게 일단은 레벨 좀 올리자 경솔한거 같아 저 덤비는건 여러분들 PD&그로우 업데이트되고 제일 꾸리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래상어입니다 약해 빠졌는데 먹으면 경험치 겁나줘요 고래상어사냥 렛츠기릿 고래상어 근데 어딨지? 이게 또 길치 길치라가지고 또 길이 헷갈리는데요 잠시만 이거 어디냐 북극은 북극인데 뭐 이쪽으로 왔냐 잘못하면 이거 유형한테 뜯겨요 유형 조심해야돼 근데 얘도 지금 한인상 하지 와 세게 생겼다 야 근데 이거 뭐 먹을게 없냐 먹을게 레벨 빨리 올리려고 욕심부리다가 더 늦어지고 있죠 지금 야 상어전에 가서 상어 싸울게 레벨 빨리 올리는 방법은 그냥 상어 잡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 자 일단 요거 먹자 아 약간 스틸 좀 하지마 좀 갱 오프라고 아니 뭐 동료가 되가지고 도와주는건 하나도 없고 맨날 쫓아와가지고 그냥 콩고물이나 받아 먹으려고 그냥 그런 친구들 주위에 있죠 여러분들 실제로 어? 끝나고 뭐 문방구 가거나 아니면 간만에 어? 기분좋게 맥도날드 빅맥 혼자 원샷할라 그러는데 꼭 와서 한입만 달라고 그러고 피덴그로우에도 꼭 그런 놈들 꼭 있어 자 첫번째 목표 포착했습니다 얘도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뭐 좋나? 그거 아닌거 같은데? 스킬이 뭐 딴건 없나? 짠 236 데미지 한마리에 레벨 3업 완전 해자 요거 몇마리 안먹으면 그냥 레벨 30은 그냥 가겠는데? 두마리 연속 오는거 요거 입구컷 한대씩 일루와 찰싹 요것도 한입만 딱 한입 찰싹이면 끝 분해까지 호로록 깔끔합니다 달리면서 때리면 공격력 높아진다고? 오케이 오케이 달리면서 야 진짜 그 유튜버의 그 시청자라고 하던가 그 유튜버를 뛰어넘는 시청자 달리면서 때리니까 진짜 공격력 더 세지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리스펙트하는거 아시죠? 달리면서 먹어야 되네 이렇게 공격력이 두배나 세지네 거의 어어어 잠깐만 모사 싸울 수 있는데 저거 조심해야됩니다 저거 입구컷이에요 한방컷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피할게요 아 백상아리 정도는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 레벨 20 만들어서 둔클레오 둔클레오투스 간다? 어 저기 바로 둔클레오투스가 바로 있는데 바로 붙어봐 레벨 17인데 붙어봐 그냥 바로 잠깐만 이거 한입만 먹고 한입 먹고 둔클레오투스 바로 붙을게 레벨 18이야 시팍티누스가 레벨 18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뒤잡이하자 뒤잡이하자 호핫 뭐야 이거 아니 괜히 쫄았잖아 지금까지 아니 지금까지 나 뭐하는겨? 한방컷이야 이게 역대급으로 센 물고기야 이거 게임 개발진 여러분들한테 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밸런스 안맞아요 거의 몬스터급인데 이런식으로 하면 밸런스 안맞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개발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보고 있는거 다 알아 솔직히 대한민국의 PD&그로우 홍보는 겜브링이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보신다면 이 물고기 너프시켜주세요 아니면 다른 물고기 좀 넣어주세요 개인적으로 펭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 저 펭귄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오 이놈 보소 저항하는거 보소? 어우 야 저항하는거 달리다가 입 열고 물어버리면 너 한방에 데미지가 얼마나 달리면서 물어버린다 25렙 벌써 25렙입니다 조만간 백사가리하고 맞짱 뜰게요 요번에 이긴다 복수 들어간다 피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피가 좀 체력이 약하긴 해 350밖에 없어 지금 체력이 얘는 냅다 달려와서 뒤잡이 해야돼 무조건 선빵 필승이야 체력이 너무 약해 뭐라고 해야잖아 공격력 세고 체력 약한거 뭐있지? 캐릭터? 스타크래프트1으로 치면 다크템플러 같은건데 15년전 게임 제가 아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루와 타이거샤크 먹고 한두마리만 더 먹으면 이거 레벨 30대 바로 백사가리하고 싸운다 29렙 자 갱온 일단 해놓고 백사가리 노릴게요 1렙만 더 올리자 야 저 고래상어 아니냐 방금? 이럴때 또 만찬이 나와버리네 고래상어가 얼마나 꿀맛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이 진짜 약해빠졌는데 경험치 겁나줘요 꿀이득 꿀이득 달리다가 일루와 도망 못가 넌 오케이 1220데미지 봤어요 여러분들? 달리다가 물으니까 1200데미지야 자 백사가리 공격할게요 요거 먹고 요거만 먹고 이게 자꾸 아쉬움이 남네 야 이걸 못삼켜? 와 얘들봐 고기 덩어리 겁나 큰거 주네 등신 작아가지고 자 갑니다 31회 원래 이러면서 조금조금씩 레벨 올리는거지 거짓말 치는게 아니고 가면서 이거 굳이 앞에 있는데 안 먹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갈게요 37렙 이거 어쩌다보니까 37렙이 됐는데 백사가리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백사가리가 이긴다 아니면 시팍티누스가 이긴다 저는 시팍의 편을 들겠습니다 요 근처 어디 있을거야 야 절로가 모사 데리고 오지마 절로가 갱오프 모사 잡고 일로와 아이씨 백사가리 잡아야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백사가리 잡고 그 다음에 모사 잡고 그 다음에 백사가리 잡고 아니 메갈로드 잡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 요 루트로 가면 백사가리 나오거든요 아까 요기서 내가 죽었지 백사가리한테 없는데? 백사가리가 어디갔지? 바로 모사랑 붙어야되나? 아 백사가리 없네 지금 못찾겠다 어 그냥 갈게 모사랑 붙던가 하자 한방 데미지지면 1900 나오는데 뭐 겁날게 있습니까? 아 깽온한다 깽온한다 얘들 데리고 가서 싸울게 어 혼자 무서워 솔직히 모사는 자 같이 가자 얘들아 모사랑 함 싸울거다 지금 깽온 오케이 자 따라옵니다 메갈로드 함 챙겨 아니 모사랑 또 싸울라니까 메갈로드 떴다 메갈로드 함 잡아봐 얘들아 메갈로드 잡는다 세 마리면 솔직히 온다 메갈로드 온다 아하 얘들아 튀어 터 인만들아 얘들아 튀어 메갈로드 온다 아 솔직히 메갈로드는 빡세 등치가 작아가지고 턴이 빠르단 말이야 턴 턴 턴 턴 턴 턴 지금 오진 않겠지 야 뭐 야 야 메갈로드 왜 일로 와 아 이거 안되겠는데 자꾸 피하니까 여러분들 싸워볼까요 그냥 꼬리 잡혔습니다 내가 요 때를 기다렸다 저놈 꼬리 제가 선빵 필승이라 그랬죠 선빵 물게요 자 스테미나 아꼈다 요것도 컨트롤 중요해요 피덴 그러고서 컨트롤 게임입니다 내가 턴을 하면 어 얘들아 도와줘 동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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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사야 에이씨 내 태어나자마자 야잇 모사잇 잠깐만 이 질수없어 요상태에서 레벨업 광속으로 해버리기 아 아 감히 날 건드려 니가 나의 모습 모르는구나 일로와 다 잡아먹어 다 다 뜯어먹겠어 야 우리 구역에 모사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어 새싹을 먹어 일로와 모사 모사 일로와 빠사 보셨나요 이게 바로 브링어의 위험입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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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과연 한방에 데미지 얼마나 나올지 갈게요 빠세 만이천 데미지? 어어 메갈로돈 빠세 뭐야이거 녹는데 이게 또 게임 밸런스 파괴? 2만 데미지였네요 지금 저 또 오네 이거 부패야? 달려가다가 물어버리기 2만 9천 데미지 아삭 그냥 물면 5천 데미지 달리면서 물면 2만 데미지 3만 데미지 아삭 짜삽 와삭 짜삽 와삭 짜삽 와삭 짜삽 짜삽 빠삽 떼셋 빠삽 내가 시팍티누스다 !' 뱍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